안녕하세요. 건기창TV 입니다. 오늘은 도산면 단천리에 왔습니다. 단천리 산 정상 가까운 곳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별장이 있습니다. 정말 한번쯤 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곳이네요. 도산면 단천리 이장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이라고 합니다. 변기를 이용해서 꽃을 심어 놓았네요. 자연의 아름다움의 극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호텔, 다양한 전시물들이 방안에 가득합니다. 자연과 함께 인간이 이렇게 공존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집 안에서 바깥을 보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전경이 나타납니다. 충분히 LOVE 날씨는 교육에 많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